몸매가 이쁘다 하이힐이 되게 잘 어울려 어머! 몸매가 이쁘고 하이힐이 잘 어울려 이거 집에 저장해놔야 해 집에 가서 적어놔야겠지?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핫해 어? 핫해요? 핫해 진짜요? 우와 저희도 전환요리인데 핫해 열심히 핫해를 넣어야겠다 선미의 날 날이 날 날이? 그건 내가 없잖아! 하하하하하 영어 하신거 안해서 썩어먹을 얘기하셨어 하하하 여기 여기 여자 놀아줘야 돼 놀아줘요? 네 왜요? 여자 놀아줘요? 대구 예쁘시고 대구 예쁘시고 놀아줘요?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안 들었어 언니는 예쁘고 난 대구맨이야 뭐라고? 죄송합니다 둘 다 예쁜데 여자 판 놀아줘 여자 판 놀아줘 너 충격봐 여자 판 놀아줘 라고? 아 그 말씀이셨어? 그러니까 어 어 여 loosely 엽기는 엽기라는 적인데 일단 얘는 놓고 라며 100% 너hips 아니더라 뭐고 미모야? 이제 네 이미지? 알겠어요 그럼 미 memory까지 다 내야 드ان gum 그런데 이제 나오겠다 귀여워 티쳤어 웃김 나는 내가 말거야 자 여기는 저의 이미지 bizi 타도? 파도? 파도? 파도야? 응, 끼룩끼룩 파도야 시원하다 그리고 좋고 청량하고 흥분한 해봉이라고 그 다음에 베이비스 하면 역시 섹시죠 섹시 베이비스 하면 섹시죠 섹시요 역시 섹시인가요? 위아래? 위아래 뭐라고요?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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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? 아, 위아래 아, 큐티 섹시? 역시 큐티 섹시 맞아 언니는 큐티 섹시하고 난 개그맨이야 짠 내 덕분에 우리 댄스팀의 이미지가 재미있는 이미지가 많이 생겼잖아 그치 큰 공을 세우셨네요 네 그 공을 왜 내가 세웠을까? 아, 그럼 이제 재미있는거 안하고 했던거 아시니까? 네 아,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을 앞이 줬습니다 아, 한번 그래보세요 안 어울리는데 알겠습니다 알잖아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데 왜요? 왜요? 저는 꼭 웃겨야 한번 올려주시나요? 아니, 귀엽다는 거지 포장하지만 아니요 웃기다 그랬어 물어보려 죄송하다고 내가 평생 잊지 않겠어 아, 잠이 달아난다 아, 제가 오늘 밤을 샀거든요 아, 진짜? 어 아, 맞다 중간에 아, 못 자겠다고 아, 근데 우리 막 아, 잠깐 생기시지? 아, 나 가려줄게 안녕 안녕